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맙습니다. 하루하루가 비교한 하루가 슬프다. 너뿐 만 안이라 모두가 같은 위치에 잇다. 이스라엘은 복잡하게 내겨진다.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.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. 하지만 우리는 내 면의 감정을 절대 알지 못한다. 보기할 이유가 없지만 행복해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. 슬프다. 오늘 만 내일은 행복할 거예요. 오늘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요. 넌 괜찮을 거야. 자신을 믿으세요. 오늘은 아빠도 괜찮나요?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나요? 괜찮나요? 다이구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괜찮나요? 다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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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